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오늘 저는 속초에 신개념 테마파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짠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막혔네? 이쁘래 어떡해 다시 가야돼 어이 뭐야 이쁘래 어떡해 사왔다 사왔다 사왔고 미션 미션 실패 비가 많아 당겨워 안쪽 안쪽 받았다 이러한.. 문제도 많지 않을까 그리 해 한 번 한 번 빠리 빠리 다리가 너무 짧아서 오랏 여기 있을게. 도착했다. 됐다. 성공. 도착했다.